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어디야? 나 집이야 집? 어 어 나와? 아 귀찮아 나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좀 나와야지 귀찮은데? 밥먹게 나와 그러면은 밥먹게 밥? 뭐 사주면 나가고 그냥 사줄게 나와? 어 알았어 그러면은 집에 씻고 집 앞에 있어 그럼 내가 데리러 갈게 나를? 아 차 하나만 주면 되잖아 내가 데리러 갈게 집 앞에 나와 어 알았어 그러면은 씻고 전화 줄게 눈알았어? 어 뭐 하세요 남의자 앞에서? 별게 웃기다 와 전화 갔다가 바로 나온거야 한참을 닦았네 내가 지금 아니 아니 세차장에 가 이럴거면 갔다 왔어 갔다 온거야? 갔다 온거야 아 갔다 왔는데 또 닦고 있는거야? 네 하고 있는거야 물기 물기 대박 단사랑 얼룩이랑 아니 뭐 깨끗하구만 깨끗하지 아니 밥먹자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일단 커피를 한잔 먹으러 왔어 커피? 너무 일러 시간이지 태달이 보니까 그건 그래 그럼 커피 한잔 먹으러 가지 여기 계속 세네 아니 가자고 그만 닦고 세차 했다며 그럼 다 개최먹어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왜? 지문 문자 지문이 묻어서? 창문 내리지 말고 창문 눈도 해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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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타야 돼 딴 거 만지지 말고 에스쿠트 뭐야 만지지 말라고 창문 내리지 말고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자 뭘 보는거야? 세알라 그 세차 그런거? 네 아니 야 그런거 보지 말고 일단 우리 밥부터 뭐 먹을지 정하는게 낫지 않나? 밥? 시간이 일단 좀 이르잖아 그래도 밥 먹자고만 나오는데 뭐 커피도 좋잖냐 커피 한잔 먹고 아아 아아 난 메뉴 선정이라도 있으면 커피를 먹고 딱 밥을 먹으러 가면 된다 아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헹궈낸 다음에 아 그래 그럼 뭐 날이 좋아서 그런거야 확실히 뭐야 뭘 들고 있는거야? 계속 들고 있어야 됐다며 왜? 오늘 내가 세차를 하고 와가지고 어 물기가 계속 떨어진다고 차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응 암튼 뭐 그런게 있어 얼룩같은게 지면 안 되는데 아 얼룩 미친놈 아니야 진짜 아이고 아 근데 좀 마음이 편안해 이게 계속 세 하루정도는 세차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봐주고 있어야 된다고 뭐가 보여? 이게 안 보여? 아니 그냥 세차를 했으니까 깨끗하다 딱 그 정도지 아이씨 아우 깨끗하구만 뭐 그 정도면 됐지 존나 쩐다라고 하는 거야 존나 쩐다 깨끗한 거랑 광이 저렇게 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아이 됐고 밥이나 뭐 먹을지 밥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 뭐가 딱 봐도 지금 몰라 아 트럭크부터도 지금 몰라 이게? 왜요? 깨끗하다 깨끗 깨끗하면 너무 선거지 거울이지 이게 어떻게 깨끗한 거야 여기서 보면 지금 나 아 그래 아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고 그렇지 여기 나와서 이 옆면 봐봐 곡선호에 봐봐 거울이 거울이 아 그니까 깨끗해 이 옆에서 봐봐 거울이잖아 아니 밥이 다 정하자니까 밥을 정해 지금 옆에 뭐라고 이걸 알아야 돼 남자는 보고 얘기를 해봐 봐봐 어때 와 깨끗해 거울 같잖아 이 차는 거울 같지 않겠냐 이게 광이 빤 보라고 어 그러니까 광이 다르다 광이 다르다 그래 거울 같애 깨끗하지 만져봐 이렇게 이게 슬립감이야 손을 아우 만져보라며 뒤집어서 지문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지스나요 스월라 뒤집어서 만져줘요 뒤집어서 손 등으로 아 이렇게 미끌미끌하지 아 그런 다르지 점심을 햄버거 먹었잖아 햄버거는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내가 아까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내가 술도 먹었었거든 그래가지고 좀 해장할 겸 햄버거가 햄버거가 좀 별로인가 몰라 트렁크 아 참 제육볶음 야 야 제육볶음 제육볶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뭘 닦는 건데 쟤 아 원래 트렁크에서 그렇게 그 뭐지 이렇게 남는다고 이렇게 이걸 닦아줘야 돼 이걸 원래 닦아줘야 여기에 더 이상 언론이 안 생긴다 돼지 불리야 그래 이 생각을 못했네 아 근데 거기 가면은 지금 도장면은 이래도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아 거기서 뭐 여기가 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 이게 그대로 햇빛 비추면 이게 파고든다고 파고든 그래서 미리미리 닦아줘야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잘 모르겠지 응 잘 모르겠어 이게 여기 지금 카페가 해가 지금 다 져서 그래 햇빛 있는 데 가서 봐야 되긴 해 원래는 그늘 밑에 있어서 그렇다? 그렇지 일단 밥 먹으러 가자 칼국수 그래 칼국수 칼국수 해장하기 딱이겠다 타 타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커피 커피 네 야 씨 어? 날씨 봐 이거 어? 봄이야 봄 어디야 여기 밥 배고프다고 지금 해가 좀 지어가잖아 그래 근데 여태까지 밥을 못 먹었다가 네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왜? 남자니까 알아야지 남자면 알아야 된다 차를 탈 거잖아 차를 탈 거잖아 차가 있으면 이걸 알아야 돼 원래 왜? 다르잖아 봐봐 봐봐 잘 봐봐 좀 아우 이거를 뭘 보라고 그냥 꼬베이 꼬마꼬마 이 색감도 딱 이게 쇼카용 왁스예요 뭔지 알아? 카티바 광부스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쇼카용이야 그러니까 뭐 니가 엄청 더 반짝반짝 거린다는 얘기지 그리고 엄청 더 거울 효과가 일어난다 이거지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차 중에 어떤 게 제일 반짝할 것인지 한바퀴 잘 봐봐 이렇게 여기도 보고 여기 봐봐 어떻게 제일 반짝거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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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쩔지 아니 근데 여길 왜 왔냐고 배고프다고 배고프다고 햇빛에 해를 가리지 말고 니 등으로 가리는 거잖아 가리지 말고 여기 잘 봐봐 봐봐 어? 왕두로 봐봐 여기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봐봐 어? 보여? 보여? 어 보여 보여 그치 보이지? 다르지 광이 이게 일반 차랑은 좀 달라 아 이게 약풍을 발랐으니까 엄청 좋은 걸 발랐으니까 이렇게 난단 얘기지 근데 밥은 언제 먹어? 뭐 먹을 건데 밥? 밥 배고프나 봐 너가 지금 밥 사준다고 나오라며 야 좋네 거기 있어잉? 뭐가 있다는 거야 여기 지금 야 여기 야 이걸 보여주네 내가 아까 물기를 막 닦고 있었잖아 근데 여기 물기가 살짝 튀었지 보여 이거 자손걸로 아 이런 거? 여기가 여기 이럴 때는 왕스를 한번 뿌려주고 이거 닦으면 없어져있지 아 없어졌는데 야 쫄지 그럼 광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기 발랐으면 발랐을수록 더 이렇게 막 광이 난다고 그렇구나 약품 발라서 땡겨진 거 알겠고 해를 봤을 때 느낌이 또 다르고 아까 그늘 아니 가만히 그늘졌을 때 또 다르고 어? 밤에 어 그치 밤에 보면 좀 더 다르기는 해 또 LED 및 뭐 도심광 어? 뭐 이렇게 가로등빛 이런 거 하면 또 또 달라 또 느낌이 더 막 이렇게 막 이래 아 근데 이제 뭔지 알겠다 일단 밥 먹으러 가자고 뭔지 알았어? 어 뭐 알 거 같아 다른 게 보여? 어 뭔가 좀 반짝거려 어 약품 바르니까 그러네 다르네 깨끗해 아니면 뭐 반짝거려 그렇지 밥 먹으러 다른 차들 반짝거림하고 이 반짝거림하고 다르지 어 달라 뭐가 막 아우 나 못 보겠어 웬만하면은 왠 들어와 자꾸 햇빛 있는데 지금 이거 이 시간 이걸 볼 시간이 몇 번 없어요 오늘 세차 한 건데 지금 어? 이거 타워 뺏지 말고 약품 바르니까 어 반짝반짝 어 좋다 속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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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 지문남네 왜 자꾸 왜 자꾸 만져 제국볶음 먹으라고 너 어? 나 진짜 한마디만 하는데 뭐 나 진짜 너 친한 친구니까 얘기하는 건데 남의 차 이런 식으로 만들면 너 진짜 칼맞아 아 뭐 이런 식으로 만지나 그래 그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우 알겠어 알겠으니까 아니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너는 이게 중요해 나는 이걸 고쳐야 돼 이러면 어디서 차를 이렇게 만지냐고 아 내가 안 그럴게 아우 밥 먹으러 갈래 이제? 다른 차한테 그냥 하지 말라고 알았어 내가 알겠어 뭐 약분 바르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 그래 반짝반짝한 거 알겠고 아니 속이 상해서 그렇다고 내가 미안해 너 이게 이렇게 어딨어 사람이 밥 먹으러 갈래 밥 밥 밥 먹으러 갈래 다 확실해 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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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가 있다는 거 이거 있네 이거 살짝 닦아줬네 진짜로? 아우 알겠다 이제 이제 너 차근히 다 알 줄 아는 거야 아 근데 밤을 봐야 되는데 일단 밥부터 먹어야 이제 밤을 봐야 되는데 밥 아 그러니까 밥 밥 먹으러 합시다 이제 저녁이네 진짜 가야 돼 지금 나 배고파 빨리 타 나 배고파 빨리 타 밥 먹을게 뭐 먹을까 뭐 가면서 얘기하고 일단 빨리 타 이게 지금 이걸 한 번 여기서 한 번 밥집이야 이거 여기서 한 번 봐야 돼 뭘 여기서 한 번 봐야 된다고 이 LED 광 안에서 한 번 봐야 돼 이거를 아니 똑같잖아 똑같다니 이게 어떻게 똑같냐 지금 이게 봐봐 아까는 약간 거울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다가서 좀 짙어보이는 느낌이 나잖아 더 뭔가 좀 기름진 느낌 나지 않나 지금 이 광 보면은 하얀 이렇게 LED 밑에서 보면은 훨씬 더 느낌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옆면도 봐봐 고개를 그렇게 끄딱거리면 안 보지 한쪽으로 보고 아니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쪽으로 봤을 때 한 3초 정도를 바라봐 줘야 돼 어? 지긋이 지긋이 인마 어깨 말하지 말고 눈을 뭐하냐 아 진짜 이게 광의 차이가 좀 다르다고 빛의 차이가 좀 다르다 빛의 차이가 좀 다르다 빛을 반사하는 게 좀 다르단 거야 어? 어? 알겠어? 보이겠어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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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이게 뭘 여기란 여기 봐봐 이렇게 이렇게 엄청나잖아 지금 와 어떻게 차가 이렇게 나오지? 지금 이러니까 광에 사람이 미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이걸 몰랐다는 게 큰 문제야 아까 저쪽 광이랑 여기서 이렇게 보는 광이랑 또 달라 그러니까 막 해가 꺼 있을 때나 이런 거 아닌 거 아니야? 저쪽 면을 봤을 때랑 여기랑 지금 또 다르다고 이 같은 각도 지금 저쪽 보는 거라 여기서 봐봐 엄청 깨끗하지 않아? 막 펄이 우주가 나올 것 같고 타노스 있잖아 여기 보이지? 어? 이렇게 된다고 어벤져스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걸 보려고 새 차장까지 왔다 하.. 이걸 알아야 되니까 네가 알아야 되니까 결혼할 거잖아 결혼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할 거 안 할 거야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뭐 꼭 있어야 돼 기본 장치 넌 나한테 진짜 존나 고마워해라 이게? 고마워해라 많이 도장면 봤을 때 어때 좀? 응? 무슨 느낌이 들지 않나? 말 좀 해봐 말을 어때? 말해봐 어 뭐 어떻게 뭐 뭐 어때? 그러니까 말 좀 해봐 이 LB 아까 해에서 봤지 아까 아까 해에서 봤지 해에서 봤지 해에서 봤을 때랑 여기랑 차이점을 얘기해봐 차이점? 어 더 빛나 여기가 더 빛나지 확실히 야간표가 예뻐져 아 다르구나 아까 해에서 봤을 때 약간 자글자글한데 여기서 신차 같잖아 그래서 밥은 언제 먹으러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 왜 불렀어? 차이점 가도 확실히 알겠지 알겠어 근데 날 왜 불렀냐고 또 하나 알려줄게 이 도장 뭐야 왜 이렇게 잔사가 많이 남았지? 보여? 하얀 색깔?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손 대지 말고 몸 대지 말고 옷 대지 말고 봐봐 조심하라고 옷 대지 말라고 옷을 하 아 옷으로도 이렇게 치지 말라고 아 너 하나 알려주려고 내가 진짜 너무 많이 손해본다 내가 오늘 알려달라 했어? 아니 밥 먹자고 나를 불렀잖아 너 결혼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 결혼을 못하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다 상처놨어 지금 하 하 됐어? 다 끝났어?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뭘 끝나 아직 안 끝났어? 뭘 끝나 너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뭘 세차해야 돼 왜 세차를 또 해 아까 했다며 손 찌먹는 아까 이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여기도 얼른 남아있지 아까 네가 만져보라고 하고 한 번만 하고서 밥 먹으러 왔다 내가 아까 아침에 하긴 했어도 얼마나 걸린지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여기서 얼마나 걸린지 진짜 짧아 금방 해 아까 한 번 했잖아 진짜 짧아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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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해 진짜 금방 해 진짜 빨리 해 그럼 새벽이야 손 빨라 원래 그럼 새벽이면 알려주면 되겠네 새차를 그럼 내가 오늘 하루도 4시간이면 4시간이면 네가 앞으로 네가 차를 사면 내가 한 끼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배고프더라고 지금 이 4시간이 네가 평생을 배워도 이제 평생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한 번만 배우면 앞으로 차 사면 그냥 친신차야 그래서 내가 세차를 넣고 있을까 카드 좀 충전해 카드 충전? 내 돈으로 해줄게 내가 오늘 많이 손해본다 잠깐만 잠깐만 끝나고서 밥 먹으러 갑시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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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없잖아 너랑 같이 하니까 4시간이야 혼자 하면 원래 8시간 10시간 걸려 일하려고 날 틀렸어 아니야 아니야 밥 사줄 거라니까 이걸 하면은 니도 배우고 배우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어? 결혼도 이것 때문에 할 수 있고 광의 차이도 알지 아까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했지 그런 것도 이미 배웠지 너 이제 디테일링샷 같은 거 해 창업을 해라? 어 대다 그게 이 정도면 충분해 야 많이 배워간다 진짜 원래 뭐 집에서 야 집에서 있어봐 유튜브 뭐 이런 거나 봐봐 하 배고프다고 그런 거 배우는 거보다 나와서 이렇게 현장 경험을 하는 게 훨씬 더 너한테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야 광도가 차이점도 보이지? 어? 밤이니까 더 다르고 어 그럼 딱 한 번만 살짝 갑시다 아 아 배고파 죽겠네 아 맞다 맞다 너 유리발 스코팅이라고 알아? 아까 다른 차량 내 차량 좀 타이점 못 느꼈나? 유리 쪽이 원래 유리발 스코팅을 해놔야지 차량 운전할 때 진짜 안전하단 말이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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